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대응을 위해선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경기도가 필요한 데이터를 쌓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세 등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계산합니다. 이외에도 사용하는 종이의 양, 차량 운행과 주유 내역을 탄소 배출량으로 척척 환산합니다. 도내 기후테크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간단한 자료 입력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데이터의 필요성을 호소합니다. 각 단계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가 취합될수록 탄소 배출 계산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자료가 90년대에 멈춰있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 이처럼 아직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데이터를 잘 쌓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경기도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R200 플랫폼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똑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탄소 저장 정보,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공간 정보 등 부족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탄소 저장이라든지 흡수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플랫폼에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공간 정보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어디에서 얼마나 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합한 곳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참여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인센티브까지 돼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탄소 배출 부문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구상. 이와 함께 데이터를 기업과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정책을 제안하도록 민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